1번 디엘입니다 그건 얘기 안 하셨네 2번 금수저 금수저? 잠깐만 금수저 3번 위장연애 위장연애? 위장연애? 4번 5번 교수 어? 아니다 5번 엔잠러 여러개 일을 한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는 작품일걸 다음 짠돌이 금수저 짠돌이 금수저 짠돌이 직장동료 다음 과외선생 더 모르겠어 모르겠어 다음 주요 대사 하나 갈게요 왜 이렇게 남자가 많아요 선인장 비밀사위 작품이름을 맞추는거였어요? 아 그렇구나 나 교수에서 나는 캐릭터 이름을 말하는줄 알았어 재민이 이야기인가 했는데 위장연애가 맞나? 싶은거요 위장연애 주인공이 아니라 아니 근데 사실 첫번 첫번부터 비밀사위로 나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 문제 내기도 전해 정답 비밀사위 할 수 있었는데 저번에 그래갖고 내가 이거 다시 한거잖아 설마 또 낼줄 나도 또 낼거라고 생각 안한 데다가 위장연애라고 해서 했는데 함정해야지 가능한 비밀사위를 많이 말하고 싶은 마음 전해졌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저 궁금한데 여기 수연이 말고 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? 나요 나도 아 진짜? 이럴수가 내 주변 친구들 다 수연이 팔아서 수연이가 세상의 메이저인줄 알았어요 무조건 주성연 응원합니다 저도 주성연인데 저는 다온이는 성연이랑이고 수연이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위장연애가 아니라 지금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럴수가 내가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셔요 아 진짜? 네 제 친구도 수연이 좋아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